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아로마의 강민석 입니다 어 제 모습이 굉장히 초췌하고 내추럴 하죠 매주 수요일날 저는 도테라 본사에 가서 아로마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일산으로 넘어오다 보니 2시간 거리를 오는 동안에 사람이 지쳐요 너무너무 지쳐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영상을 찍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 여러분에게 또 정보를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매년 도테라 코리아에서는 아주 큰 세미나가 열려요 작년 같은 경우 4월달에 열렸었고 올해는 5월 18일 19일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신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세미나가 무선이 되었습니다 매년 도테라 코리아에서 아주 크게 열리는 그 세미나에는 미국 본사 보테라 본사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오시고 스태프분들도 오셔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고 새롭게 출시할 신제품을 먼저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아마 진행이 되었겠죠 하지만 올해 신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월 18일 19일 양일간 열리려고 했던 컴페스타 올해 도테라 코리아의 세미나 이름은 컴페스타였는데요 그 컴페스타가 무선이 되면서 그 새롭게 출시될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언제쯤 만날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무산이 되니까 또 아쉬워 했었는데 이번 주에 5월 18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40% DC를 해서 29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말하는 도테라 코리아의 신제품 언박싱이죠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 케이스 보이시나요? 작년과는 다른 아주 심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작년에는 좀 화려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굉장히 화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아주 심플하게 나왔고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아주 실용적인 이런 케이스로 나왔네요 소개더 202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한번 할게요 오늘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할 게 아니라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나중에 제가 이 제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조그만한 이런 책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스티커 도테라 코리아에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런 스티커를 뚜껑 위에 붙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솔직히 깨놓고 작년에 도테라 코리아에서 그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신제품 박스를 제가 언박싱을 했었어요 올해는 제가 딱 세 가지 제품에 굉장히 이렇게 메리트를 느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한테 소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매를 하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야로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로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도테라 코리아에서 아주 박스가 마음에 듭니다 이 겉에 이 박스 자체도 아주 심플하게 나왔지만 이 안에 이 제품들 케이스 그러니까 포장 케이스가 아주 제 마음에 쏙 들거든요 이렇게 야로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열어볼게요 짙은 파란색, 곤색이라고 하나요? 짙은 파란색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약간 골드빛이네요 고테라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스포일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야로폼 오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한 몇 달 전 그러니까 12월 그 정도 쯤에 부터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이번 도테라 코리아 컴페스타에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성격 급하신 어떤 일부의 분들이 도테라 USA 본사에 직구로 구매를 하셔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셨더라구요 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사용하신 모습들 해주셨는데 피부가 끝내줘요 정말 끝내줘요 홈쇼핑 있죠 홈쇼핑 그 멘트로 하게 되면 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피부가 광채가 나요 인위적인 광채가 아니고 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자연적인 너무나 반짝반짝한 광채가 납니다 하는 그 느낌이 나는게 이 야로폼이에요 야로폼 오일은 야로 오일 플러스 성류씨 오일이거든요 성류 성류 하면 우리 여성분들 아시죠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돼서 성류 자체를 먹기도 하고 성류 액기스를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야로폼을 피부에 적용하신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반짝반짝해 윤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0ml 입니다 30ml인데 보통 우리 도테라에서 나온 오일이 15ml 잖아요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배가 되는 걸 느끼시죠 그리고 케이스도 아주 고급져요 검정색 바탕에 약간 골드빛이 약간 로즈골드빛이라고 해야 되나 반짝반짝해서 야로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로폼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제품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로폼이 들어가 있는 이 바디 리뉴얼 세럼 야로폼이 들어가 있는 바디 리뉴얼 세럼입니다 이 제품 역시 보시면 아주 포장이 고급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옷도 약간 파란색 계열 하늘색 계열도 입었잖아요 저는 파란색 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고급져요 여기 이 보테라 로그도 약간 로즈골드빛이라 해야 되나 반짝반짝한 반짝이라도 좋아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바디 리뉴얼 세럼 같은 경우는 야로폼이 들어가 있어서 야로 오일과 석류씨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바디에 적용을 했을 때도 역시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고 피부에 굉장히 윤태감을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 약간 펌핑 타입이에요 그래서 샤워를 하시고 나서 바르시게 되면 아주 피부가 바디 피부 역시 반짝반짝 할거라는 거 그 다음에 세번째 작업 CP 소프트 캡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육령근 홍삼 발효 홍삼이 들어가 있구요 베타카이로필렌이라고 우리 대표적으로 알려있는 쿠파이바 오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강식품이에요 도테라 뉴트리션 라인에 나오는 제품인데 자 우리나라 사람 건강하면 홍삼 맞고 연관이 있잖아요 건강관리 하면 홍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홍삼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베타카이로필렌이 들어가 있는 코파이바 오일과 같이 이렇게 합류가 되어 있는 블렌딩이 되어 있는 그런 뉴트리션 라인이에요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 캡슐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거 나중에 따로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바로 제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제품이에요 뭐냐면 테라지입니다 테라지 테라지 이 제품은 위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입니다 나중에 이 제품에 대한 영상도 올릴 건데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감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헬리코박토교육 증식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위장 기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헬리코박토교육 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 이 케이스 정말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시나요 자 반짝반짝한 거 느끼시나요 검정색 블랙 바탕에 핫핑크로 투게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골드 색상으로 도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터치로 나오죠 터치로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이 제품에 요 뭐라 해야되죠 이 유리병에 포장 역시 블랙 바탕에 핫핑크로 투게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자 오일과 매그놀리아 목련 오일이 블렌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코코넛 오일이 희석을 해서 로론 타입으로 나온 거예요 터치 타입이죠 로론 타입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향수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유자 매그놀리아 목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콘케어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면 아주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여자들은 어쨌든 건강도 건강이지만 피부에 도움이 되는게 제일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 같은데 케이스가 너무 이뻐요 이거 이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거 하나만 선물로 줘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너무 이뻐서 아주 반짝반짝하고 너무 핫핑크 진짜 요즘 그 핫 아이템 인사템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겉에 케이스랑 비슷하게 아주 심플하게 나온 이 케이스라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오일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오일이 바로 레몬 유칼립투스입니다 이 레몬 유칼립투스인데 유칼립투스 오일이 이 캐모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레몬도 있고요 유칼립투스 블루블루스도 있고요 유칼립투스 라디아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레몬 유칼립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일은 바로 셀러리 씨드 오일입니다 셀러리 씨드 오일 셀러리 씨드 오일 셀러리 씨드 오일 그래서 추출한 그런 오일이고요 이 제품에 대한 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테라 에서 나온 어댑티브 이 오일은 진정 블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블렌딩이 돼 이런 오일들은 싱글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싱글 오일인데 이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싱글 오일들을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만든 블렌딩 오일입니다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진정 블렌드 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이 484,000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 18일부터 금요일 22일까지 40%를 해서 2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밑에 네이버톡이나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문의를 주셔도 돼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 드리는 이 야로폼 그 다음에 이 테라지 그 다음에 야로폼 바디 리뉴얼 세럼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이 세 가지를 구매를 하는 가격에 이 나머지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남들보다 먼저 신상품을 구매를 하셔서 먼저 사용해 보신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 주얼리의 서인영인가요? 그 서인영은 항상 신상을 가장 먼저 구매를 하는 걸로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비록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로테라 코리아에서 이번 연말에 출시할 야로폼 먼저 사용해 볼래? 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조용히 일을 했는게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게 에너지가 딸릴수가 아닙니다 좀 분위기를 한번 가져본거거든요 에너지 팍 팍 팍 넣어드릴테니까 건강하세요 팍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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